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의 전사들이 2010년 세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16강 진출의 여러 같은 성의를 보여야 된다. 이 말씀입니다. 아고 저 다른 진출국 선수들의 다리를 사정없이 뽀셔버리지요. 그냥 16개국만 뽀셔버리면 쉽지 않겠습니까? 왜 이러십니까? 이건 어시라요? 위원장 동지! 불리님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지하석에 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절여를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네, 이건 남조선 아세기들이 저번 월드컵에서 사간 시다를 이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. 사간 진화의 뒤에는 저 붉은 악마들의 열아와 같은 성은 있었습니다. 또한 2006년에는 남조선 애국가를 응원가로 불러지꼈습니다. 인민의 선동 주체가 필요합니다. 인민의 선동에 있어서는 남조선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돌아오기요. 인민 무렵국 독사부대의 소장 박재상입니다. 그거 이건 또까지 되겠구만. 우리 작전은 박고치기입니다. 실패해본 자만이 역전의 맛은 아니 직발 필수로 학교 다시 일어나 잡초같이 등장은 갈복지인 놈 난 이미 베리몬 백번이고 첫번이고 나는 미친 놈 넘어질 순 있어도 쓰러질 수는 없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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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숙인 친구여 심장 뛰고 있다면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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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숙인 친구들 수는 척에 찬되 내 손을 잡게 위아 너 내가 수는 찬되 네 손을 내게 줘 고통과 싫어는 필수 실수쯤이야 얼쏘 털기팔 청춘 법 없어 이파사판 얄쩍 손자는 결국 지긴 놈 난 이미 배린 머 백번이고 첫번이고 나는 미친 놈 넘어질 순 있어도 끊어질 수는 없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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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숙인 친구여 심장 뛰고 있다면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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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the world 숨이 턱에 찰듯 내 손을 잡게 We are the world 내가 숨이 찰듯 네 손을 내게 해줘 We are the world 그래 나는 아라리오 이게 내 할 일이오 이곳은 날당이오 나는 아라리오 내가 누구 아라리오 너는 누구 아라리오 우리가 누구 아라리오 우리가 누구 아라리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숨이 턱에 찰듯 내 손을 잡게 We are the world 내가 숨이 찰듯 네 손을 내게 해줘 네 손을 잡게